탁 이리와 얘들아 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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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싸야 되는데? 여기 4마리 있어 4마리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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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알싸 알싸 와 여기 동굴 장관이야 그래? 장관이야? 국방부 장관? 어 미안 무덤이다 진짜 수고하세요 여성가족부 장관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랑 잠뜰이 둘이 진행할 모드 컨텐츠는요 얼음 3개 모드라는 건데요 굉장히 신기한 새로운 월드가 추가된 모드라고 합니다 아이템들도 이것저것 좀 얼음 관련된 아이템들이 추가되어 있다고 하고요 저희가 좀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좀 설명을 해줘 어떻게 할 건지 저기 못생긴 애가 하나 있죠 여기 못생긴 애가 한 명 있어요 얘는 뭐 저희랑 같이 하는 건 아닌데 어디란 이 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러 여기 뭐 가래떡이라고 Nina 저희랑 같이 곡괭이를 판매하고 있구요 이거는 이제 케이크 하나 호박파이 하나 황금사과 황금사과 하나 어떤거냐면 이게 얼음색이다 보니까 아이템을 만들거나 할 때 얼음이 필요해요 근데 얼음은 야생에서 그냥 손으로 캐거나 곡괭이로 캐서는 채취할 수가 없잖아요 섬세한 손길이라는 옵션이 붙은 아이템이 필요한데 그거를 저희가 스포너에서 책을 구하거나 할 수가 없으니까 상점시스템을 이용해서 구매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근데 이제 구매를 할 때도 광질해가지고 다이아몬드로 사고 이러면 재미가 없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저희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섬성곡괭이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케이크를 하나 만들어야 되구요 호박파이를 만들어야 되구요 또 황금사과 황금사과를 하나 만들어야 되요 나름 미션이 있는 그런 어드벤처입니다 일단은 그러면 자원을 구하러 가자 네 그 다이아도 캐야되요 아 다이아도 캐야되나? 엔더 진주가 필요할때 아 맞다 맞다 엔더 진주는 한개당 다이아 하나입니다 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엔더 진주가 총 두개가 필요합니다 이게 얼음 세개로 가는 포탈 북이 있어요 책을 이용해서 월드 이동을 하는데 그 책을 만드는 재료에 엔더 진주가 필요합니다 그치 그치 야 일단은 빨리 빨리 자원을 캐자 어 야야야 그래그래 우리 같이 캐자 처음에 세개씩만 캐야되요 너 왜 흑화했냐? 잠도리가 흑화했네 뭔소리야 아니야 아니야 조명때매 조명때매 야 나 이쁘게 찍어 나무좀 캐주구요 소리좀 키울까요? 엇 오케이 여기 좀 부셔 부셔 세개씩만 먹자 어 미안 여기 pvp를 껐어야되 야 내가 일부러 친게 아니잖아 이 아저씨가 막 치시네 에헤이 또 왜그러나 그러면 같이 장사 못하지 야 일단은 야 좀 그만 좀 먹어 나 좀 줘봐 세개 세개 줘 그만 내놔 나무아나 흑화잠뜨라 어? 빨리 하나 줘봐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오 많이 줬네 많이 줬네 우리가 일단은 철을 캐야되 철? 알지 어 그치 우유를 자지 우유를 짜지 좋아 지금 케이크를 구해야합니다 좋았어 아냐아냐 어암아악 에에에에이 설마 죽었다거나 뭐 죽었다거나 산에서 뭐 여무쓰다가 죽었다거나 어? 아냐아냐아냐 별일아냐 이사류로 시작하는거 아냐 이제? 아 산에서 뭐 여무쓰다가 갑자기 죽었다거나 에에에 최초의나무 최초의 나무 최초의 나무 자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어..모든 어드벤처 한번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야..마크를 1년을 했는데 산에서 죽어라 자..에이..뭐..어..잠뜨려 왔어? 아 왔네 왔네..어 안녕 어..어..그래 반갑다 네.. 저는 먼저 갈게요 자.. 야 근데 이게 우리가 테잉 만들고 하는게 쉬운게 아니야 이게 어 저기 소있소소소 야 소 가둬놔 가둬놔 냠냠냠냠 냠냠냠 우유 짜야돼 우유 짜야돼 야 어디있는데 어디있는데 저기있어 저기 어 여기있다 여기있다 대체 어디 가둬놔 봐 가둬놔 봐 야 잠깐만 나 가둬놓고 올게 냠냠냠 아 냠냠냠이라니 소만 보면 냠냠냠이야 냠냠냠 냠냠냠 오케이 야 빨리 가둬봐 가둬봐 냠냠냠 비기 비기 아 도망가잖아 멍청아 아 나 진짜 진정해 해치지 않아 해치지 않아 그렇지 그렇지 차라리 밑으로 내려와 이리로와 이리로와 냠냠냠 아 아 야 야 말 진짜 안됐네 얘 알지 나는 얘 어떻게 가둬놨냐 이거 응 도 안가 어디 아 갈거 같은데 아 그 냅둘까 주변에 있겠지 그래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저는 저쪽으로 가서 밝은데로 아 어 어 어 어 어 와 큰일날뻔했네 야 이거 이거 사탕수수 필요없지 어 책 책 만들어야 되니까 사탕수수 필요해 아 책 만들어야 돼? 이거 어차피 얘 죽여야 돼 남냠냠 아 남냠냠 죽여야 돼 가죽 구해야되네? 어 냠냠냠 죽어라 아 나 진짜 야 우유 뽑아먹을때 뽑아먹고 죽이면 되지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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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 우유 좀 뽑아먹고 죽이자 오 이 물이 짱 이쁘죠 쉐이더를 적용해서 물이 짱짱 이쁩니다 엇 일단은 빨리 철을 구해야되는데 땅에 들어갈까 나는 나 들어가고 있는데 니가 밖에서 구하는 아이템 니가 구해볼래? 여기 뭐야? 여기 뭐야? 여기 뭐야? 왜왜왜 어두워서 그런건가? 뭐왜왜왜 헤엑 뭐야 무섭게? 오오오오오오 됐다 됐다 뭐왜왜왜왜 무서워 야 어거지 리액션 좀 하지마 여기여기 오우 나 진짜 무서워서고 나 겁이는게 많거든 아 니 겁이 많다고? 응 에이 무슨 말도안된소리야 에이 에이 니가 겁이 많으면 다른사람들은 어휴 손 여기도있다 손 많네 손 많네 야 야 그럼 나는 좀 밖에서 구할수있는 재료를 내가 구할게 그러세 어 호박도 구해야되고 그 뭐야 달걀도 구해야되잖아 응응 씨앗으로 밀도 만들어야되는데 야 우리 돛띵이 좀 꼬셔가지고 뼈가루는 좀 달라고 그러자 어? 어? 도띵아 좀 이따가 좀 이따가 이따가 이따 꼬셔? 아 지금 꼬시나 이따 꼬시나 어? 아이 아 그럴까? 니가 좀 꼬셔봐 어 도띵아 니 직원이잖아 도띵아 넌 나중에 에이핑크같은 사람이랑 결혼할거야 우와 도띵아 너는 아마 어 당연히 왜저래 도띵이가 에이핑크를 짱 좋아합니다 물론 저도 좋아하죠 에이핑크 중에 누구 좋아하지? 정은지 좋아하나? 다 좋아해 쟤 다 좋아한다고? 되게 주떼없네 어허허허허허하 보통 한 명 좋아하지 않아? 응? 아니 쟤 다 좋아해 나는 요즘에 윤봄이가 좋더라 윤봄이가 응 윤봄이 알아 너 아니 나 잘 몰라 아이돌 뽀미 몰라 뽀미? 뭐야 윤보미가 그거에 뽑혔대 첫사랑 아이돌? 아 근데 이게 첫사랑이고 자식이 중요한게 아니라 이게 닭이 없는데? 닭이 없다고? 아니 그리고 이게 얼음도 캐야되는데 얼음 어디서 구해? 어 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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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이야 닭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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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얘네 얘네 알싸야 되는데? 여기 네마리 있어 네마리 오오오 짱 귀여워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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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알싸 알싸 어떡하지 얘네? 얘네 여기다가 좀 넣어놓자 그렇지 그렇지 가둬놔 왜 갑자기 왜 웃어? 내가 닭이 안나오는 데서 태경오프 초대 야 하지마 뭐예요 뭐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야 아니야 닭 구했어 야 쟤 좀 빨리 잘라왔잖아 어 아니야 아니야 닭 구했어 야 나가 나와나와나와나 이제 너 필요없어 짤라짤라짤라 어 잘랐어 잘했어 어 여기여기 여기 닭있다 저거 철 6개요 철 6개? 오케이 오케이 양동이 만들수있고 철곡갱이 만들수있죠 야 얘네 있잖아 왜 이렇게 알을 안싸? 어? 알 빨리싸게하는 방법 그런거 없나? 있어 있어 뭔데 뭔데? 옆에서 춤추면 돼 아이 뭔소리야 어허 얘들아 안싸라 안싸라 어? 근데 좀 잘 pierwsze 더 sao야돼 다섯마리나있는데 잘쳐야돼 오케이 헛 오케이 좀 기다려야겠네요 어쩔수가 없네 여기 좀 표식 좀 해놔야겠다 이렇게 이렇게 해놔 이렇게 해놔 양댕이다 하나 만들기 안 좋겠지? 아아 멀리서 봐도 닭 있는데를 확인할 수 있겠죠? 표시 어떻게 해놓은거야? 야아 표시 봐라 어 왜왜왜 잘 보이고 좋은데 똥을 뿌직뿌직 싸놨네 좌표도 기억해놔야겠다 좌표가 마이너스 700에 마이너스 350 기억해놔 마이너스 700 야 반이네 딱 마이너스 700에 마이너스 300 마이너스 700에 마이너스 350정도 오면 여기 보일거에요 그리고 이제 호박을 구해야되 어 여기도 다있다 너는 알없니? 너는 알없니? 야 케이크 만들때 어 요거 설탕도 필요해요 나 금 금 황금사가 만들어야되니까 쌌나? 어 얘네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아 나 진짜 호박 구하고 올게요 호박 야 호박 어떻게 구하냐 호박? 호박 그 평야하나 어 그런데 돌아다녀야지 뭐 정글이나 정글? 스폰쪽에 정글 있던데 왜 상점 뒤쪽에 정글에 가서 한번 호박을 구해볼까요 호박파이 만들때 호박 몇개 들어가 하나 아냐? 어 너도 잘 몰라? 하나 아닌가? 야 너도 잘 몰라? 아 나 진짜 아는게 없네 너는 뭐라고? 호박파이는 호박 하나 설탕 하나 달걀 하나 알겠냐고 알겠냐고 우리 달걀 엄청 많이 필요하네 달걀이 많이 필요하네 그 케이크 만들때는 달걀 하나 필요한가? 두개 필요한가? 하나 할걸? 이게 만들때마다 헷갈려? 설탕이 두개인지 달걀이 하나인지 하나하나 우와 여기 되게 이쁘다 우와 이거 야 이 마인크래프트 자연도 경관이 아주 수렴합니다 어 괜찮아 괜찮아 쉐이더 끼면 괜찮아 괜찮아 어? 야 호박을 구해야되는데 그냥 어? 아니야 아니야 아 도티님 머리 떼면 되겠다 야 하지마라 나한테 그 얘기할려고 그랬잖아 어? 어 어디서 감히 여기 이거 뭐야 어 사탕수수 야 사탕수수 많아 어 그래? 어 어 저기 정글있다 정글에 한번 호박 있는지 둘러볼게요 어딨지? 아 이거 정글에 은근히 가끔 호박이 보이는데 뭐냐 정글? 어 여러분들 이거 얼음세계 모드입니다 얼음세계 모드 저희가 얼음세계에 가기 위해서 아이템 구매를 위해 지금 자원을 구하고 있는거에요 그치 그치 아 이게 물 물 물 어우 이 없네 보통 이런 해안가에도 간혹 있던디 간혹 어 철은 엄청 많아 이제 다이악해야지 아 그래? 오 여기도 막 닭있다 알싼 애들이 없네 근데 아 왜 이렇게 아들 안써 그러니까 아 호박 구하고싶다 아 호박 구하고싶다 엇 엇 오오오오오 이거 뭐야 와 절벽 절벽 쩔어 진짜? 오 막 정글나무가 절벽 아래 있네 좋겠다 나는 돌 땡이 밖에 안보이는데 뭐야? 아이 저기요 저 도미노띵 양반 이거 센스가 없네 운영자가 이게 몰래 내가 갈 길을 같은데다 호박 딱 하나 설치해주면 얼마나 좋아 아 그치 아니 어? 어이없네 본인이 찾으세요 아 없잖아 없잖아 아 나 어딨지? 오 잠깐만 아 수박이다 수박 아 와 그래도 수박 발견했어 야 필요없는데 수박 오 그래도 그래도 신기하다 근데 정글에는 호박이 없나? 필요한게 없다 정글은 수박인가? 아니야 정글에도 호박이 있을텐데 그런가? 아닌가? 왜왜왜 스포너? 스포너? 설마 없네 아 아 이거 다이아가 없어 오케이 나 금은 다 캤어 다 캤어? 오케이 야 그래도 금 9개 구했으면 됐지 금 구하는것도 은근히 구할라그러면 되게 어리 야 근데 정글 왜이렇게 넓어? 정글이 끝이 없어 음 정글이 원래 한 번 있으면 되게 어 어 호박인줄 아아 아 돼지였어 돼지 물에 비친 얼굴인가? 아아 아 뭔소리야 아 약간 색깔이 붉은스름해가지고 호박인줄 알았네 물에 비친줄 얼굴 야 하지마라 네 그런 노래 있지않아? 호박같은 내 얼굴 예프기도 하지요 이거 이 노래 있지않나? 그럼 그치 있지 있지 엄마가 어딜때마다 호박으로 잘 불러줬어 딴 애들 엄마들은 사과같은이라고 해주던데 아 원래 사과인가? 가사가? 아하 난 호박이었어 야 여기 수박 이렇게 많아 수박? 어? 어 여기 수박이 짱 많아 이거 오! 야 원래 이렇게 야생 이렇게 수박 우와 이거? 왜? 수박파티야? 어 나 이렇게 수박 많은거 처음 봐 아 진짜? 어 보통 하나하나씩 있는거 봤는데 여기 수박이 왜이렇게 많아? 나는 동굴만만 에메랄드? 오 에메랄드 필요없는거 에메랄드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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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수박 짱 많다 우와 여기도있어 아 수박 뭔가 캐고싶네 와 여기 동굴 장관이야 그래? 장관이야? 어 국방부장관? 어 미안 오답이다 진짜 수고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 아 미안 아이 에이 아이 호박이 안나오니까 그런거 아니야 호박이 안나오니까 드립도 이상하잖아 드립도 이상하잖아 그게 뭔상관냐 호박이랑 줘 야 타잔 타잔된 기분이야 이거 타잔은 몸도 좋고 어? 흐흐흫흐흫흫흐흑흫흫흫흥 아 그래? 어 은근히 디스한다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국경이 깨졌네 아이 아 없어 없어 아 여기로 안갈래 딴데서 구할래 그냥 차라리 평지같은데 돌아다니면 나올거같아 과연 그는 호박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눈 지형에도 막 잘 찾아보면 여기 참나 모습 있다 요런데를 가야돼 요런데 요런데 가봐 그러면 요런데 가서 어차피 어 이거 조심해요 야 위에서 한번 쭉 볼까? 그래 위에서 한번 봐봐 여기가 전망이 좋으니까 근데 어디 호박이 있는지 한번 하이아가 없어요 어 아이 열심히 캐봐 있을거야 네 누누이 많아진 애가 어? 없다 없다 안된다 안된다 그러면 안되고 없지만 있다 있다 된다 된다 그러면 입고 있는거야 알겠니? 사람이게 말하는대로 되는거라고 스킨이 거지라고야? 무슨소리에요? 이거 니트인데 무슨소리에요? 거지런냐 니트 입은건데 니트 오운옷도 니트님이 입으면 다이아몬드 나이스 야 몇개 몇개? 야 대박 2개만 구하면 돼 5개 야 좋다 좋다 좋네 좋네 역시 우리 잠뜰이 에이스 에이스 어 그래 그래 광질론 구할거 다 구했잖아 너도 빨리 호박 구해 호박 호박이랑 그 뭐야 사과 사과 내가 호박 먼저 구하면 어 호박 구하기 내기할래 오케이 그러면 구하기 해 그럼 벌칙이 뭐야 어? 벌칙? 오늘 하루 컨텐츠하는 동안 쫄병하게 하자 쫄병 부하하기 부하 존댓말 써야되고 알겠지 오케이 호박 어딨지? 아 제발 나한테 좀 그걸 줘야지 뭐 뭐? 어드벤티지를 줘야되는거 아닌가? 나 이제 나왔는디 아니 이제부터 시작하는거잖아 어차피 똑같잖아 나도 지금 못찾은 상태니까 아닌거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앞에 막 호박 있는데 그런거 아니지? 아니야 아니야 야 이 손은 왜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있냐? 연기 어설퍼 지금 아니라고 아니라고 야 내가 그렇게 경호없는 사람은 아니야 확실해? 아 확실해 어휴 이 손은 멋지네 어색해 아니라고 아 근데 진짜 없다니까 이거 어? 지금 누가 이기든 지든 빨리 호박 구해야되 아 어딨나? 아니 호박이 있는겨? 어? 있겠지 없진 않을거야 오케이 아 용암이구나 왜왜왜왜 왜왜왜왜 야 내가 먼저 찾았다 야 야 먼저 캐는 사람이 임자지 야 그렇게 어디서 내가 먼저 찾았는데 야 먼저 캐는 사람이 임자지 야 안돼 큰일났다 제발 야 진짜 야 야 하지마 야 이거 뭐야 호박 왜이렇게 많아 야 이거 도미노 띵기 설치한거 아니야 이거? 아니? 아니지 우와 호박 짱맞네 이거? 아 나 진짜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쫄병아 내 잠쓸림 아 나 진짜 와 호박 왜이렇게 많냐 여기 원래 이렇게 호박이 많이 있나? 당연하지 아 아무튼 뭐 구했어요 진짜 도띵이가 설치한거 아니야 여러분 이거 도띵이가 설치한거 아닙니다 야 일단은 그럼 만들자 빨리 아 일단은 빨리 만들어요 양동이 주시면 제가 우유 캐오겠습니다 네 양동이 좀 주세요 아 뭐야 이게 뭐에요 이게 구웠어야죠 화로 좀 더 만들어주세요 오래 걸려요 화로 하나만 더 만들어주세요 돌여기 야 여기 작업대 있어 작업대는 작업대는 있어요 야 말투 말투 잘해라 네 네 작업대는 있습니다 저 석탄좀 넣어주세요 석탄 여기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다 야 여기에다 석탄 어 있습니다 되게 챙겨주는 척 하시네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소소소소 소소소 알아요 카우카우 카우요 네 오케이 오케이 우유 땄어 양동이 있어요 하나 있었어 하나 있어요 그럼 두개 더 만들게요 자 오케이 빨리해라 빨리 네 네 네 아 우유 짜올게요 빨리 빨리 하나 둘 둘 오 오케이 우유 우유 다 짰습니다 다 짰어 네 저 손을 이제 죽여야겠네 저 씨앗을 구했습니다 괭이 만들어야 됩니다 죽어 밀 밀키워야죠 아 밀키워야돼? 아 스폰에 밀 있었는데 두고왔다 아이고 스폰에 밀 있었다고요? 스폰어 아 스폰에 밀 있었다고? 아이 그걸 안들고오면 어떡합니까? 하하하하하하 맞아만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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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어 도티야 이거 이거 키워주라 어 맨입으로? 맨입 맨입으로 에메랄드 안다 줘라 에메랄드 에헤메랄드 하나 줄게 야 이거하나 가져와 에메랄드 에메랄드 어 정당한 대가를 주고 자 뭐야 우아아아 야 에메랄드다 헝방 어디갔어 핵 쓴다 핵 쓴다 아이템 복사한다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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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줘 밀 3개만 있으면 되요 에이핑크 짱 에이핑크 짱 슬퍼하지마 혼자가 아니야 딕이 좋아하네 얘는 그냥 에이핑크 얘기만 하면 되네 쉬운 애네 쉬운 애야 오오오 됐다 오호 나이스 미안합니다 일부러 친건 아닙니다 일부러 쳤지 아닙니다 밀크에다가 쳤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 저는 그 뭐야 그거 다녀올께요 알 쌌는지 한번 갔다올께요 오케 이거 되게 머네 이거 어디까지 갔었던거야 마이너스 700에 350 아니었나 아맞아 저기였네 딕담워네 조심해요 죽을수도 있어요 어 어 어 뭐야 왜 다 쉬었어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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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스펀치면 더 빠를줄 알았는데 아니네 뭐하냐고 아 죄송합니다 아 금방 갈게 이제 이쪽으로만 쭉 가면 돼 마이너스 700에 350 빨리 갑니다 빨리 갑니다 오오오오 언제 오셨소 빨리 갑니다 실시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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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아냐아냐 이쪽이쪽 여기 근처입니다 저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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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제가 만들어놓은 흙탑 얘네가 알을 쌌을라나 모르겠네 쌌어야 되는데 제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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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쌌어? 저기있다 흙탑 야 얘네 왜 알 안쌌? 안쌌어? 어어 아 얘네 뭐야 우리 알이 지금 많이 필요한데 병 걸렸나?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